왕자님,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누구라고 생각해? 왕자님, 우리가 새로 쓸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줘. 나를 깨워줘서 고마워.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어. 왕자님, 내게 유리 구두를 신겨줄래? 지금의 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. 모두에게 구원이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. 갓데스 스쿼드의 일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워요. 그래서 모두를 지키고 싶어요.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하냐고요? 부디 모두가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빌어요. 이야기를 다시 쓸 준비는 끝났다. 이전 바디가 너무 노화되어 고쳐싸야겠다. 이 정도면 함께할 수 있다. 지켜드릴게요. 믿는 자들에게 가호가 내릴 테니 원장님, 지금은 유리 구두 풀 컨택 쏟아니다. 아름다운 이야기였어. 만족스러워. 고맙습니다. Martin